오늘 이 시간에는 마크다운 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드라고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모듈에 있는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기능들에 대해서 휙 하고 살펴봤죠. 살펴본 것 중에서 오늘은 매스비케이션 수식을 쓰는 방법 하고 테이블 오브 콘텐츠 그러니까 목차를 만드는 방법을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터브의 문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마크다운 베이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더 추가로 살펴보긴 했구요. 매스 타입 세팅 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스가 나오게 됩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폴더를 좀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만든 지금까지 만든 이그젬플이 이 테스트.md 하나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고요. 마크다운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테스트.md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생성되고 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마크다운에서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니까 알아볼게요.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는 ktag 이라고 하는 것과 메시지엑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식을 렌더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 ktag하고 메시지엑스가 뭐냐면 결국 어떤 신택스로 문법으로 만들어진 수식을 가져다가 html 웹브라우저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려주는 툴이에요.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는데 ktag이 좀 더 빨라요. 메시지엑스보다 빠르고 그런데 메시지엑스가 훨씬 더 기능이 많습니다. 메시지엑스 홈페이지 들어 볼게요. 메시지엑스 좀 뭐할지 들어가면 메시지엑스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냐면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렌더링 엔진인데 레이텍 문법 메시지엑스 문법 그리고 에스키메스 문법으로 된 표현으로 된 것들을 웹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해준다 라고 하는 게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럼 수식을 쓰려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배워야 되겠죠. 레이텍 문법이든 메시지엑스라든지 ktag에 가보면 ktag 서포트에 가보면 ktag에서는 이런 걸 서포트 한다고 하면서 레이텍 문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식을 내가 쓰고 싶으면 아하 수식을 쓰는 문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엔팩토리알 이렇게 쓰면 그렇죠. 엔팩토리알 쓰면 이렇게 엔 느낌표 위첨자로 갈 때는 꺽쇠 뭐 이렇게 쓰고요. 굉장히 복잡. 예를 들면 행렬을 쓰고 싶으면 begin matrix 하고 end matrix 사이에다가 end 줄 바꾸는 backslash backslash 이런 식으로 아하 2x2 행렬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 문법들을 다 배우셔야 됩니다. 텍스가 뭐고 라이텍스가 뭐고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레이텍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크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k는 아마 묵음일 거예요. 그분이 아트 오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진짜 명절을 썼죠. 하여튼 그런 선각자 분이 만든 텍스트 프로세싱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현재도 쓰고 있고 수식 편집 이런 것들을 이 텍 또는 레이텍 이거 문법을 써서 사용합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텍 문법을 보면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 이렇게 미분할 때는 dt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찾아가면서 수식을 쓰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죠.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웹 수식 편집기 제가 한번 찾은 적이 있었네요. 수식 편집기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웹 수식 편집기 이거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수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수식 편집기 사이트 추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웹에서 수식을 편집할 수 있는 수식 편집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잘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수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그냥 사용법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ktag이나 messx 쓰고 싶으면 수식을 $ 사이에다 넣거나 아니면 블락 그러니까 블락은 여기서 우리 코드 블락처럼 여기서부터 몇 가지 전체가 다 코드야 라고 쓰고 싶을 때는 $ 또는 backslash 블라켓트 이렇게 쓰거나 또는 백코트 3개를 칠 다음에 매스라고 쓴 다음에 수식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볼게요. 코드로 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뷰 마크다운 프리뷰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식을 하나 넣을게요. 수식 수식을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는다고 그랬죠. 달라딜라 하면 수식 블락이 된다고 그랬죠. y는 x 더하기 y 달라딜라 하면 근데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코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드라고 생각해 보시면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코드 코드 코드다. y는 그렇죠?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코드가 돼 버렸는데 코드일 땐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수식이 되면 수식이 되면 이렇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수식 가운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z는 x 더하기 y 다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쓰고 싶을 때 마크다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없나요?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ms 워드를 워드에 보면 수식 편집기가 있어요. 비문서를 쓰고요. 워드에 인서트 한 다음에 삽입 여러분들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는 분은 삽입으로 가고 싶으면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퀘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퀘이션을 보시고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이 식을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갔죠? 이퀘이션에 여러가지 툴들이 있어요. 아하 파워를 쓰고 싶을 때 레디카를 쓰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음 리미트를 쓰고 싶을 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선택해서 수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만든 거를 마크다운으로 어떻게 하죠? 간단한 방법은 이 식을 이 식을 복사를 해요. 복사 복사를 합니다. 이만큼을 컨트롤 c 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때 그냥 여기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럼 재미난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레이팅 문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고대로 이렇게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하나 더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한 줄을 카피 뜨고 한 줄을 수식으로 통째로 만들면 네 통째로 만들면 네 통째로 만들면 식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전에 워드에서 봤던 이 식이 그대로 카피가 됐죠? 또 하나 방법은 아니 저는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나요? 이퀘이션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잉크 이퀘이션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에다가 마우스로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더 좋겠죠? 펜으로 쓰면 좋겠고요. 마우스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적분을 하고 싶어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x에 제곱 이런 식으로 쓰고 dx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예 수식이 적분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서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서트가 됐죠? 똑같아요. 이만큼 카피 떠서 카피 떠서 사실은 여기로 그냥 가져와도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수식은 블락으로 어떻게 하냐면 달라딸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딸라 하면 네 지금 제가 만든 손으로 그린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수식은 일단 여러가지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 넣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 속에 다 집어넣고 싶을 때는 달라딸라 하나만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수식이 이 안에 설명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달라딸라 하면 그 줄이 수식이 되는 거고요. 수식을 수식을 전체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에라가 나왔죠? 이제 이제 지우면 수식으로 전부 정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어져 버렸죠? 이걸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줄씩 떼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도 떼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억지로 한번 떼 볼게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써서 떼 볼게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식에도 여러가지 여러 줄 쓰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레이텍의 그런 기능들인데 그런 기능을 쓰면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해간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부 블락이 전체가 이어지게 된다. 제일 쉬운 방법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끊어서 쓰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설정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우리 모듈에서 익스텐션에서 마크다운 프리뷰 여기서 인헨스에 대해서 설정에 들어갔죠? 익스텐션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보시면 내가 메시지엑스를 쓸 거냐 KTX를 쓸 거냐 근데 여기서 메시지엑스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순간 이거 보시면 수식들이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원래대로 세 줄의 수식이 있는 것으로 원래대로 놓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팅을 KTX에서 메시지엑스를 바꿨을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깨질 때 아 이게 메시지엑스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설정을 바꾼 후에는 설정을 바꾼 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프리뷰 소프트웨어를 다시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닫고요. 다시 마크다운 파일에서 네 이렇게 다시 열면 다시 렌더링을 해갖고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엑스를 쓸 것인지 KTX 쓸 것인지 그런 설정들을 변경한 다음에는 이 프리뷰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가 그런 게 없는데요. 설정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느낌표 같은 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설정 자체가 시스템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안에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보안에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폴더는 제가 처음에 오늘 과목 설명할 때 이 폴더를 만들었죠. 이 폴더에 대해서는 이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보안적으로 안전하니까 사용해라 라고 설정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는 꼭 여러분들 우리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게 프로세싱을 해서 HTML로 컨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인 브라우저 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이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보이죠? 보이고 그 다음에 수식이 제대로 나왔는지 네. 수식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나는 책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PPTL을 써서 PDF 로 세입을 하겠죠? 세입을 하면 네. 실행이 끝났고 여기 뭐라고 나면 파일 테스트.pdf 크리에이티드 됐는데 여기에 마크다운 이 폴더에 생성이 되었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폴더에 테스트.pdf가 만들어졌죠? 테스트.pdf를 보시면 네. PDF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죠? 네. 수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면 여기 보시면 수식이 제대로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PDF를 만들 때는 어떻게 수식을 만드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번에는 수식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설정을 설정을 네. 설정을 메시젝스 하지 않고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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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식 쓰는 거 끝낸 다음에 이제 목차 만드는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목차는 TOC, Table of Contents 예요. TOC 기능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Ctrl Shift P를 눌러서 Markdown Preview Enhanced Create TOC 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설명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목에 이 이거는 나는 그 그 Table of Contents 에다 이건 넣고 싶지 않아. 그랬을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ignore true 라고 넣으면 목차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목차를 만들었는데 안 들어갔죠. 설명 이게 다 입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있는데 컨피규레이션 하는게 있는데 제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제목의 헤딩이 1부터 6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터 6까지 인데, 1부터 6까지 제목을 전부 다 Table of Contents를 만들면 굉장히 너무 그 목차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길어진 것을 줄이기 위해서 Depth Prompt를 정할 수 있어요. 나는 Depth 1에서 3까지만 목차를 집어넣을 거야. 맨 상위 폴더는 상위에 대한 헤딩을 집어넣지 않고, 예를 들면 챕터마다 챕터마다 목차가 있다면 그 챕터 안에 들어있는 목차에서는 챕터가 헤딩 레벨이 1이었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부터 4까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pth From Depth To 이런 컴피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gnore Link 이런 걸 True로 해서 그 다음 이게 Table of Contents가 만들어지면, 목차가 만들어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서 링크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누르면 거기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링크처럼 작동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Ignore Link Set을 True로 하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 문서가 잘 만든 문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가 제목도 있고요. 제목도 있고, Test Markdown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바로 여기다가 목차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목차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면 Ctrl Shift P 누르면 여기 이제 명령어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 명령어 넣을 수 있는 거 나오는데, 네. 그런 다음에 여기 Markdown, 여기 명령, Markdown 명령어를 좀 볼까요? Markdown이라고 치면 Markdown 명령어들이 쭈루루루 나와요. MessageX Configuration, CreateTOC, Mermaid Configuration, Mermaid는 Diagram 그린 거라고 했죠? 이런 여러 가지 Configuration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세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Preview Open한 것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 CreateTOC라고 하는 게 있어요. CreateTOC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느낌표, 꺽쇠 느낌표하고 Import한 거. 결국 이 TO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Import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왜 안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Save를 한 번 해줍니다. Save를 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탁 하고 이제 레벨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Depth From인데, 지금 우리 이 목차는 테스트 Markdown 안에 있는 목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옵션 중에, 옵션 중에 Depth From을 1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부터 해야죠. 2부터 6까지 하겠다. 그리고 로딩을 하면 2부터 6까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링크로 작동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링크로, 고기로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위로 가서 레벨 3로 가겠다. 그럼 여기로 갑니다. 그렇죠? 원하는 위치로 가는 링크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해 봐야 될 게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아까 수식에서 테스트해 봤듯이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봐요. 브라우저에서 열었을 때 여기 이 목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왜 테스트 Markdown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네, Save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ave를 하고요. 다시 여기서 오프닝 브라우저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 지워졌죠? 이거 이제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가 작동하는지 눌러보면, 아하! 링크들이 작동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거를 PDF 파일 같은 걸로 익스포트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PDF로 익스포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이제 에러가 났어요. 뭐가 에러가 났는가 보면, 리소스가 BG래요. 그 파일을 열 수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 파일을 테스트.PDF 파일을 에크로받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닫고요. 닫고 나서 다시 한번 크롬에서 PDF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열렸습니다. 열렸으면, 네, 다 이렇게 렌더링이 잘 됐고, PDF 파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링크들이 작동하느냐? 네, 작동합니다. 작동하는데, 이게 왜 안 움직이는 것을 느껴지냐면, 레벨2, 레벨3 이 헤드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PDF에서는 어떤 페이지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 점프를 하지 않고 이 페이지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다른 페이지에서 점프를 하도록. 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곳에다가 여기 제목을 하나 달아 볼게요. 여기다가 샵샵샵, 네, 메스 이퀘이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메스 이퀘이션을 쓰고 저장을 하면요. 맨 위에 올라가 보면 다시 메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여기가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네, 크롬으로 PDF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만들고 나왔더니 이렇게 됐죠. 메스 이퀘이션이 작동한지 링크를 눌러보면, 네, 메스 이퀘이션으로 점프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것은 이게 링크가 작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앵커가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 봤더니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링크 설명하고 앵커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에다 샵 레벨 언더바 3라고 했어요. 근데 딴 걸 보니까요. 레벨 2는 샵 레벨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벨 3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이 없었다면 저장해 볼게요. 그랬더니 레벨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레벨 3를 어떤 특별한 제목을 달고 싶어 샵 해서 섹션 3야 라고 링크를 달고요. 달고 저장하면 제목에 링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앵커 링크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하필이면 레벨 6가 똑같이 레벨 2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장해 볼게요. 저장해 볼게요. 저장해 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했나 보면 링크를 자동으로 어떻게 만들냐면 레벨 2, 마이너스 1로 만들어요. 똑같이 레벨 2, 레벨 2인 제목에 여기 헤딩 2 레벨에도 하나가 있고 헤딩 5, 6 레벨에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자동으로 만드는 그 다음 나오는 링크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대시 1로 링크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목이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저 링크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식 편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TOC 만드는 거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